근데 저는 정말 연필 한 자라도 훔친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추준 적도 더 정의롭기를 바라는 신의 의도를 전하는 것 그거 말고 저희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? 그냥 뜯겨 죽을까봐 선하게 산다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? 뭐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할까요?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형사님 말에 감동했거든요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심히 가요 이장 씨 오늘 고마웠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우리 위해서는 미성년자한테도 일을 시킵니까? 그럴리가요 그래도 아버님이 불편하시다니까 우리 희정 씨 자원봉사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제 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왜 시장이란! 시원에게 봐! 보여야 된가요 고객님? 당신은 그러지 시원인가 하는 거를 네? 예언을 들었어요 변호사님 아까 그 제사장 얘기 말인데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준 거 아닐까요? 본래 인간들이 의미가 없으면 자멸해버리면 좋겠죠 글쎄 희정 씨에게 들었어요 형사님 밤에 분이 살해가는 사건 일부 희정 씨 희정 씨 희정 씨 희정 씨 희정 씨 이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희정 씨 희정 씨 희정 씨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고 있지 않나요? 희정 씨 희정 씨 희정 씨 중붕적인 배드링 난 너랑 나빨 피 너 네가 원한대로 진심은 달지 없어 더 반하는 건 없어 형사님의 원수를 죽인 범인으로 형사님의 딸을 제풍해요 한순간 꿈이 영원할 때까지 내 제풍게 내 죄를 섬게 내 눈이 멀어지는 때야 끝이 없는 영원서 널 보게 되는 제가 마련한 세상을 정신이랑 같이 누리세요. 자유롭게.